안녕하세요 고기안배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까치머리입니다 단편영화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작품을 하게 된 감독님하고 이번에 같이 작업 하나하나 하자 해가지고 이제 씻고 나가서 촬영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은 일전에 제가 버스를 잡아라 라고 단편영화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 거의 계속 꾸준히 단작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감독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어서 재밌게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근데 첫신이 그 뭐 이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오늘 첫신이 제가 막 자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서 감독님이 머리 감지 말고 내추럴하게 그냥 오라고 해서 아마 이 상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촬영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장 근처 와가지고 이걸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제가 Milk이 한REAM 아아 Сп費 Не 마지막 촬영 나왔어요 욕망 끝나면 끝납니다 셀카 찍어야되서 잠시만요 셀카 찍어야되서 잠시만요 셀카 찍어야되서 잠시만요 셀카 찍어야되서 잠시만요 감사합니다.